칸 영화제의 축제 분위기가 한창입니다. 영화제에 참석하기 위해서 세계적인 음악의 스타들이 이 칸을 찾았는데요. 레드카펫을 밟은 스타들을 백현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드레스를 화려하게 차려입은 프랑스의 소퍼모델 애드리아나 카렘부가 등장하면서 스타들의 행렬이 시작됩니다. 영화 미스틱 리버로 유명한 케빈 베이컨이 이번에는 영화 진실이 있는 곳에 배우러 왔습니다. 진실이 있는 곳은 루퍼트 홈즈의 동명소설을 원장으로 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50년대와 70년대를 넘나들며 한 여인의 미스테리한 죽음을 밝혀가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함께 주연을 맡은 콜린퍼스와 레이첼 블랜차드도 진실이 있는 곳의 공식 상영 행사에 참석하려고 레드카펫을 밟았습니다. 이어서 배트맨으로 알려져 있는 배우 발킬머가 키스 키스 뱅뱅에서 함께 연기했던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와 등장합니다. 그들은 영화 키스 키스 뱅뱅의 주연배우로서 칸 영화제에 참석했습니다. 발킬머와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탐정으로 이미지 변신을 한 키스 키스 뱅뱅은 살인사건을 쫓는 미스테리 영화입니다. 최근 삭발을 해 화제가 됐던 스타워즈 에피소드 3의 여배우 나탈리 포트만도 레드카펫을 밟고 전세계 언론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세계적인 스크린스타들이 참석한 올해의 칸 영화제는 역시 세계의 영화 축제임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화이트의 스타 백현주입니다.